관광용으로. 그렇죠. 관광버스랑 공정버스로 쓰죠. 공주제 차량버스로도 사용됩니다. 카운티는요? 카운티는 마일버스 주로로 쓰는 것 같아요. 플라틴은 관광용으로 쓸 것 같아요. 여행을 배우고. 맞아요. 여행 캠핑용이나 아니면 연예인들의 배우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옛날에 글러브 900이었잖아요, 크레인스트. 아, 진짜요? 크레인스트가 10년대 바뀐 거. 아,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이제 버스공장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레츠고. 기관장ordum. osition 3점釐? 결혼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ipsbracht. polarization 아니다. 재바드가 장ット. 둘. 둘. 우와, 사과 A형이 A형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쉬워? 이게, 이거는 수동이에요 이게 먼저 수동기예요, 그냥. 에어가 빠지면서 그냥 닫아. 에어가 빠지면서 그냥 닫아. 어머, 어머, 어머. 이거 에어가 빠지면 수동도 된다고 봐주시고. 이제 태워주세요. 너무 싸우는 거 주세요. 이게 왜. 버스 운전석에 앉은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현실에서는, 현실에서는 제가 운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운전하니까 신기하고 재밌고. 이제 버스 운전사가 된 것 같아요. 여기는 500번 버스 기사 주영원입니다. 출발하오니 자리에 앉아주세요. 출발하겠습니다. 어제는 친구와 버스를 탔네 손잡을 잡고서 나란히 섰네 말없이 친구의 눈을 보다가 버스는 덜컹이며 달리고 있네 덩달아 내 마음도 덜컹거리네 손잡은 땀으로 미끄러지고 주인공을 완성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